혼복이잖아 혼복이야 2 이상 나가지마 그래야지 넘어가면 얘가 가져준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나와버리니까 그냥 복식이 되어버리잖아 올리고 살짝 빠져 이 상태라 말이야 이렇게 대가 치고 들어가 이동이 되어야지 쳤어 내가 보잖아 쳤단 말이야 그러면 대가 하고 말 친다 그랬잖아 아까부터 때려봐 쳤어 대가 하고 친다 그랬잖아 대가 쳐봐 내가 이동 잘 봐 잡았어 나는 이미 들어와 있잖아 넌 들어가야 되잖아 거기서 걸렸으니까 네가 자신있게 들어가다니까 그걸 얼마큼이 아니야 뒤에 사람한테 맡기고 자신있게 밀고 이 상태라 말이야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이렇게 가야된다 딱 올리면 올려놓고 굿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이렇게 가야된다 지금도 쉬기 늦어 힘이 많이 들어가고 하나 잘 잡았어 근데 볼을 안 보고 확 들어갔어 볼이 여기까지 있어 쳤다 가야되는데 보고 보고 다시 준비 앉아 가 또 늦었어 주춤주춤하면 안 돼 너한테 다음번은 네꺼야 무조건 다음번은 내꺼다 생각하고 하나 둘 준비하고 있어야지 자 올라갔어 하나 둘 준비해 준비해 가 좀 늦었지 자신이 없잖아 왜 뒤엘을 자꾸 신경 써 믿고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넘어가는 걸 어떻게 할까 이게 생긴거지 넘어가면 쉬고 싶으면 확 들어가봐 가 봐 두 들어가 가 가 그냥 그런게 가도 돼 넘어가면 뒤에 사람 커버하는 거야 올리고 준비 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남자들 같은 경우 왜 잡아 내가 잡을건데 왜 잡아 내가 잡을건데 네가 잡아서 잘못이야 뭐든지 마찬가지야 직선이 되든 대각이 되든 네가 왜 잡아 이렇게 나와 10명중에 프로테이더 쌓이면 내가 뭐 그거까지 모르겠지만 10명중에 5,6,6명 나올걸 왜 잡냐고 자신있게 저 스윙하고 똑같이 온전히 스윙하고 똑같이 가야 돼 자 해봐 아웃나도 괜찮아 준비 가 여기에서 내가 들어가도 돼 얘를 믿는다면 A조 같은게 여자를 믿을 수 있겠지 믿으면 들어가도 돼 그런데 C조 D조야 믿을 수 있어 없어 못 믿으면 내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 이상 치고 안 나가는 거지 치고 내가 들어가서 이길 수도 있어 그럼 자신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서 여자가 빠져나가는 건 불안해 심리적으로 못 믿거든 클리어도 짧지 스매싱도 약하지 뛰는 건 늦지 그러면 못 믿을 것 같아 돼 자꾸 자기가 해놓고 빠져나가서 이것도 취해야 된다 생각 그래 이 사람한테 맡겨줘야 되는 거잖아 믿어줘야지 파트너니까 다시 자 한 번 더 자신있게 준비하고 있다가 스윙 쳤어 보지 이렇게 들어야 돼 혼복하고 복식하고 차이가 있어 이게 뜨면은 혼복을 안 해보는 사람들은 언제 스윙 쳐 봐 자 언제 스윙 쳐 봐 지금 혼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나와버린다고 습관처럼 그럼 혼복은 앞에 있어야 되는 대독형 앞에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같이 쓰잖아 섭섭노도 섭섭노도 이렇게 쓰잖아 아니면 이렇게 서 있든지 이렇게 애는 이렇게 앞에 자꾸 서라고 해서 스윙 쳐는데 어색해요 그러지 그래서 여기 쓰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더 낫다는 거야 섭섭노도 섭섭노도 그럼 내가 여기 있으든지 어? 따로 쓰는 거야 이렇게 옆에 서든지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서 있어도 되잖아 어색해요 섭섭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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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이렇게 넣을 거야 검은호 어디로 서? 이렇게 서? 머리 맞는다 봐봐 사색은 어떻게 돼? 이 쪽은? 그냥 이렇게 서도 돼 사이상 이렇게 서도 돼 이렇게 넣으니까 여기만 봐주면 되잖아 여기만 봐주면 돼 왜 남자가 서비스를 넣을 때 그냥 서 앞에 보고 굳이 숙일 필요 없어 그럼 선수들은 왜 그렇게 서요? 선수들은 왜 이렇게 서느냐 하면 여기 날로운 걸 카와이 주려고 그런 거야 여기는 남자가 쳐 봐 그 정도까지는 앉음을 베리는 거지 스윙스 넣을 테니까 여기 오는 거 뭐 봐봐 거기 딱 봐 거기서 네 마음대로 해 거기서 선수들 하면 밀까 확 들어간단 말이야 너는 확 들어가야 돼 확 들어가 들어가 낮게 내리고 있잖아 여기서 넣는단 말이야 대부분 이렇게 그치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얘는 여기만 보는 거야 어? 가! 근데 어때서 자세는 맞는데 자세가 죽어버리면 못 일어나잖아 이렇게 딱 보고 어차피 저 서 있어 봐 근데 지금에서 내가 이렇게 밀었지만 이렇게 떼어낸다 해봐 해보라고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얘는 여기를 지키는 거고 나는 여기를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 상태에서 둘러면 몇 가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양쪽을 다 이 사람이 다 커버할 수 있어 힘들걸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 여기 있다가 여기 지켜버리잖아 못 쳐 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뒷부분이 여기를 잡아줘라 이것만 설명해 주면 돼 여기나 여기를 잡아줘 내가 나머지를 지킬게 그러면 편해져 근데 자 들어가 봐봐 앞에서 다 잡아 다 잡아 이렇게 놓고 여기 빠져 다시 자 그대로 거기만 잡아 보고 누구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나는 여기를 다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다 뭐여 여기만 커버해주면 근데 나는 무조건 뒤에야 남자니까 나는 잘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놓고 그것도 못 잡아 서비스도 줄 때 잘 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주면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차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있어버리면 서비스를 못 넣어 어쨌든 뒤에 남자랑 서비스도 넣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비켜달라고 상관없지 해어 하더라고요 그건 상관없는 거지 이게 대부분의 의미예요 보통 그냥 얘기하니까 있겨봐 아 뭐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으로 하면 이런 거 서야 돼 차이가 그러다니까 그냥 이렇게 서 있어도 돼 큰 의미는 없어 어느 쪽으로 잡을 거냐 왼쪽 잡을 거냐 왼쪽 잡을 거냐 딱 서 왼쪽 잡을 거야 왼쪽 잡을 거야 내가 오른쪽 잡을 거야 맞춰 내 얘기는 나름이야 아 그때 그때 상황에 잤어 내가 자 오른쪽 잡을 거야 자 자 띄운다 야 띄워 언제 띄어요? 아 네 마음대로 띄세요 자 자 자 자 맞지? 어? 그잖아 그냥 그냥 이렇게 편하게 치는 데요 왜?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막 죽어라고 하는 거야 야 혼복이잖아 내가 힘 뺄 필요가 뭐 있어 차 쌓이면 안 하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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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여기서 뛰었으면은 살짝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돼 여기서 뒤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어? 그럼 여기서 넘어가는 건 남자가 뜨면? 하고 빠져나왔잖아 내가 아예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남자가 뜨면 네가 나가줘야지 그니까 거리에 따라서 나가고 들어가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 거리가 오면 그렇지 그 거리를 내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빠져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혼복이나 복식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야 그 거리를 정확히 지킬 줄 알아야 돼 내가 움직였으니까 움직여야 돼 움직였으니까 움직여야 돼 움직이면은 움직여야 돼 그런데 내가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어 봐 공간이 있어 없어 움직였는데 안 움직였어 공간 여기가 공간이잖아 그 공간을 쉽게 설명해서 공간 메고기 게임이야 자 봐 그냥 복식이야 들어갔어 그럼 나가야지 그렇지? 내가 나갔어 들어가야지 갔어 어디 들어가? 계속 내 반대로 가 내 반대야 그렇지? 내 반대야 그냥 가 그렇지? 이게 공간 싸움이잖아 공간 안 주잖아 그런데 자 가봐 저 공간 누가 지켜? 이 사람이 들어가 봐 이 사람이 들어가 봐 공간을 가주잖아 그런데 저기 가면은 그래놓고 여기 공간도 야 니꺼야 그거 내꺼 아니야 따라 붙여주고 들어가면 내가 뒤로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그게 아직도 안 맞아 대부분 생활체육 복식하시는 분들이 최고 문제가 그래서 부딪힐 때는 많이 부딪혀 한번 부딪히면 어떻게 돼? 너 따로 나 따로야 이거 여기 다 비어있어 여기는 투명인간에 와야 돼 한 명이 들어와야 돼 그러다가 이리 주잖아 그 다음번 어디로 갈까? 그 다음번에는 자 이리 서 있어 라인 쪽에 이리 들어왔어 만에 하나 자 원장님 이리 때려봐 자 가운데 때려봐 못 빠졌어 그지?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까? 이 사람도 한 발짝 붙어 나도 한 발짝 붙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이걸 공격자는 역이용을 하는 거고 수비자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 자체 기본 틀을 중요시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가니까 따라가줘야 되고 들어가니까 나와줘야 되고 나오니까 옆으로 똑같은 거리를 이동해 줘야지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? 생활체육에 최고 적합한 복식 룰 너는 너 나는 나 들어가는지 말지 나 맞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? 이 사람은 구경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? 넘어갔던데? 이렇게 돼 버리면 거의 안맞는 레슨을 안받아보거나 노티즌 레슨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누가 나가야 되는지 이런 개념이 없어 그게 최고 약점이지 그런데 강점은 있어 너는 나 나는 나 이것만 지켜 왜? 이게 안되기 때문에 노티즌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만 지키는 거야 그래 놓고 이건 네 볼 이건 내 볼이야 내 파트너가 저기 갔는데 드롭을 됐어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하는 소리도 있어 심지어 그럼 나는 뭐야 그럼 1대1 싸워야지 1대1은 이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 공간을 내가 막아주는 게 그게 파트너십이잖아 그게 파트너고 알았지? 자 쉬어